은혜로운 창의였습니다. 신앙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줌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니까 또 이렇게 한 주간만에 또 반갑습니다. 줌으로라도 얼굴을 또 볼 수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감사하네요. 또 우리 선교사님들도 시차를 초월해서 이렇게 또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니까 전보다 더 은혜로운 가까운 것 같습니다. 서로 우리 다 해외 승두들 우리 가족끼리 서로 다 인사합시다.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가집시다. 이것을 말씀 가지고 절대 보금체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보면 거리를 나가보면 거의 대부분이 거리에서도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전국민이 잘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출이나 이런 대외활동을 그렇게 줄이고 집에서 집콕이라고 그래요. 집에서 있다가 보니까 가정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요. 자녀들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또 부모들은 부부들은 이제 재택집에서 그렇게 근무를 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함께 이렇게 가족들이 지내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평상시 늘 못 만나니까 서로 바쁘게 사니까 만나지 못하는데 같이 온 가족이 다 모여서 그렇게 있으니까 좋은데 자꾸 시간이 흘러 너무 오래 가니까 이제는 서로가 불편한 문제들이 자꾸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 있다 보니까 서로 스트레스도 받고 그렇게 자꾸 상대방이 좋은 줌보다는 단점이 자꾸 그렇게 눈에 보여오니까 소소한 사소한 일 가지고도 그렇게 크게 다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일상생활의 제약이 커지면서 우울감, 불안감 이것들을 많이 호소를 하는데 이것을 가르쳐서 코로나 블루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코로나19와 우울감을 의미하는 이 블루의 합성어다. 그런데 최근에는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극심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어서 코로나 앵그리족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재테크 근무나 집콕 생활로 인해 가지고 부부가 같이 있는 시간이 계속 많이 늘어나니까 부부간에도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이혼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다. 그래서 이것을 코로나 이혼이라 그렇게 부르는 신조어가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비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일들이라고 합니다. 유엔 사무총장까지 나서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가정에서 증가하는 폭력 문제. 지금 계속 이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폭력이 더 증가했대요. 이걸 국가적으로 지금 이거를 다뤄야 한다라고 유엔 사무총장이 강조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가지고 있어야 될 영적 모습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절대 보금체질입니다. 순간적인 감정, 거기에 좌지우지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보금적 생각, 보금적 시각을 가지고 각종 상황을 대처하는 영적 자세, 중요합니다. 영적 자세,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이 보금적 체질,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새로운 시대가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은 완전히 제 창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과거에 매어 가지고 구태의연한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르션들과 서기관들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지금의 등장입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보금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전에처럼, 예수님 오시기 전처럼 옛 털에 갇힌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모습은 그때의 모습뿐만 아니라 지금도 얼마든지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구원 받아놓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새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털에 갇혔어요. 옛 습관에 갇혔어요. 그렇게 생활해요. 교회 가리면서도 교회 마트 심지어 직분까지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훈련까지 받은데도 불구하고 세상 기준에서 윤리, 도덕 이런 수준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이 착각 완전히 속고 있습니다. 선행하고 구제하고 이 봉사 이게 기독교의 본질인 것들로 오해하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세상 종교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것은 이런 종교와 복음을 확실하게 구분해 주시기 위해서 종교와 복음이 뭐냐 그걸 가르쳐 주시고 참된 복음의 축복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음 오늘 살펴볼 이 본문에 보면 끝으로는 검식 문제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보면 종교와 복음 이 종교, 율법과 복음 이걸 대비해 주는 거예요. 과거에 율법적인 종교 생활의 털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신 이 복음 시대의 새 시대를 살아가는 거기에 걸맞는 이 삶을 정말 확실하게 누리라는 영적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원계자의 성도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 분별력 예수 향기가 나야 돼요. 복음에 이 맛이 있어야 돼요. 만나면 만날수록 복음이구나. 참 편안하구나. 참 편안하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그래야 뭐요? 복음에 영향력을 입힐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교의 성도들 오늘 예배드리면서 완전히 절대 복음 체질로 바꿔주시기를 죄무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복음 치우자입니다. 14절 봅니다. 그때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신들은 검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검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지금 세례 요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따집니다. 어찌하신들하고 바리신들은 이 검식을 하고 있는데 이 검식 기간이냐 검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검식하지 않느냐 바리신들은 자신들의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주 검식을 했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교회 경건의 새 기둥이 뭐냐 기독 자선 검식이었어요. 이게 경건한 것이다. 이 바리신들은 주로 월요일과 목요일에 검식을 했어요. 그런데 월요일과 목요일을 검식하는데 그 검식 내용을 보면 진짜 웃깁니다. 실소를 검치 못할 정도로 내용을 보면요. 검식 기간이 뭐냐 우리처럼 하루를 꼬박 24시간 아니에요. 해가 떴어 해가 질 때까지만 검식하는 거예요.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만 그렇게 검식하니까 해가 뜨기 전에 시커먹고 해가 치고 나면 더 많이 먹고 무슨 말입니까 남들 볼 때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 사람들 만나잖아요. 남들 볼 때 검식하니까 야 경건하구나 검식하시는군요. 경건의 모양만 있지 실상은 완전히 종교생활 그 자체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2000년이나 지금이나 요즘도 이슬람권에 보면 대규모 라마단 검식기간이라고 있어요. 라마단 검식기간은 이 모하메드가 알라로부터 최초의 개시를 받은 것을 기념해서 이슬람 달력으로 9월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 9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데 이런 이 사람들도 똑같아요. 해 떠서 해칠 때까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 뜨기 전에 실컷 먹고 해치고 나면 그렇게 라마단 기간에는 의외로 라마단 기간에는 외식업계가 특수를 노린다 할 정도로 더 많이 먹어. 평상시보다 식품업계 이 음료 외식산업 소비량이 급증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요 진정성은 없고 전부 껍데기만 있는 외식하는 종교로 다 외식이에요. 사실 저도 검식이라고 하면 할 말 많은 사람이 과거에 검식이 경건의 중요한 요소요. 검식하는 것이 진짜 기도고 검식해야 하나는 마치 들어주는 것으로 그런 생각하고 정기적으로 검식했다니까요. 한 달에 3일씩 검식했어요. 거의 15년을 검식해야 되는 줄 알고 검식을 그냥 검식 소화만 돼도 검식 조금 마음만 얹자놔도 검식하라는 것 같다. 검식 검식을 하여 하긴 하는데 최하로 3일입니다. 검식하면 3일이거든요. 좀 길면 일주일 보통 할 때는 5일 이렇게 검식을 하는데 완전 검식입니다. 물만 먹거든요. 물만 그러니까 이 검식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배가 고프거든요. 배가 고파 제일 고플 때가 언제냐 이게 하루 이틀이에요. 3일 때는 별로 안 고파요. 하루 이틀에 굉장히 검식이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검식 끝날 날을 날 기다린 거예요. 3일 한다고 그랬으니까 해야지. 그럼 12시 총 7일을 기다립니다. 12시 되기 전에 빨리 죽거리라 그걸 바로 딱 준비 딱 시켜놓고 땡 하면 그때 이제 먹어요. 그걸 15년 그랬다. 늘 그렇게 검식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시간 맞춰서 그때는요 복음을 정말 올바로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정말 어리석고 억울한 시간들이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올바로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르션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세례요한의 이 제자들까지도 지금 종교생활하고 여기가 꽉 잡혀있고요. 이 세례요한 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의 내가 누군지 사명을 감당해서 오히려 그 당시에는 사실은 세례요한이 먼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세례요한을 이스라엘 전 국민들이 다 존경하고 알만큼 유명했어요. 예수님은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은 대대적인 그런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더 유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례요한은 자기를 알아 나는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신발 끈풀기도 감당 못한다. 육신적인 말로는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자기가 더 유명한데 더 선배인데 더 오래됐는데 더 인기가 좋은데 아니 자기가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날 맞이했습니다. 또 그는 이를 말해서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이아리라 이 정도로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충실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요한을 서성으로 둔 요한의 제자들도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정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영적 변화와 경신이 있어야 되요. 그런데 이들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낡은 전통 오래된 열법 이게 얽매해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새로운 복음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통과 열법에 얽매해가지고 종교생활의 저주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었어요. 종교생활의 저주예요. 결과는 다 저주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생명 운동이 무엇인지 무엇이 사단의 전략인지 영적 분별을 못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영적 분별을 배우게 되면요 세상에 나가서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별력을 주신다는 것. 뭐가 유기고 뭐가 사뇨고 어떤 사람이 좋고 어떤 사람이 나쁘고 영적으로 분별이 있는 사람은 다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니까 지혜의 영이 성령이 그러니까 실패할 수가 없지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맨날 실패합니까 이거 하다가 치우고 저거 하다가 치우고 물론 거기도 하나는 꽤 있겠지요. 구원받았은 하나는 자네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힘들게 살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처음한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신다 말 중심만 바르면 피로를 다 적어주시고 미리 다 길려내주시고 미리 다 인도해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까지 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뭘 그렇게 고잘 매주알 하나씩 사사건건 그렇게 따지고 그런 분 아니에요. 그게 다 일법이에요. 그게 다 종교예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종교의 틀에 딱 갇혀있어요. 종교의 틀에 그러니 전혀 방향 맞지 않는 말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영적인지 분별이 있는지 방향 잡았는지 무슨 비전인지 다 보여요. 이런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혼인 잔치 비율을 통해서 영적인 깨우침을 줍니다.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검색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금식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금식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먹고 싶지도 않고 자고 싶지도 않고 심각한 기도점이 나올 때는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금식이 나쁜 게 아니에요. 금식을 할 때가 있고 하지 않을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어떻게 슬퍼하고 금식할 수 있겠느냐 잔치집인데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금식할 필요 없다.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잔치집에 가서 잔치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자기가 혼자만 안 먹고 구석에 앉아가지고 꽃 오다난 보릿자루처럼 앉아있으면 그 꼴이 뭐예요? 그걸 뭐라 정성맞다 그러죠. 정성맞다. 우리의 영적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은요 24시 365일 잔치예요. 천국이에요. 아멘 그렇게 누려야 돼요. 보금적 신앙 생활은요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혼인 잔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거예요. 상황 환경 상관없어. 노예 억울한인을 당해가지고 감옥 상관없어. 보금전거 하다가 두디를 맞고 감옥에 갇혀 상관없어. 찬양 환경은 전혀 나를 지배할 수 없어.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권이 마음껏 누려라. 예수가 그리스도 내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는 찬보험의 진리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로 누려라. 아멘 누리세요. 누가 여러분을 방해합니까? 사단이 방해합니까? 속지 마세요. 보금 받았는데 옛날에 종교생활 그대로 못 깨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운교회 나오기 전에 교회 다녔어. 모테로부터 다녔어. 오래 다녔어. 율법이야. 완전 율법 속에 살아와. 그리고 그 증거로 교회들마다 문제투성입니다. 내가 맞고 네가 틀렸니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분장하고 자리 싸움하고 힘 싸움하고 그건 세상 종교들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옛날 율법 그대로 옛날 종교생활 그대로 옛날 불신자때 가진 체질 그대로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보금 받았는데도 입으로는 예수가 걸리도록 하는데도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었던지 어떤 문제가 있었던지 보금 속에 들어왔으면 치유받으시 바랍니다. 치유돼야 치유돼야 오늘 이 시간 모든 율법과 종교의 예탈을 확실하게 깨시기 바랍니다. 깨야 돼요. 영적 전쟁에 대한 청교도 지침서로 알려져 있는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쓴 윌리엄 거너리란 목사님 이런 말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선행에 힘쓰고 고행을 자초하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벌거숭이 인지를 모른다. 영적으로 얼마나 벌거숭이 인지 모른다. 남 잘못 지적하고 맨날 틀린 거 이야기하고 맨날 부정적인 사람 교회를 생각하는 것 같고 많이 남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벌거벗은 사람이다. 선행 만 주장하는 사람.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본질을 놓치고 있으니까 종교생활에 갇혀있는 사람은 자신이 율법적 열심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이 영적으로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다. 얼마나 불안해요. 벌거벗은 상태. 얼마나 창피해요. 벌거벗은 상태. 영적으로. 우리는 정말 복음으로 충만한 그런 생활을 해야 돼요.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있는 곳에서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감이 솟아나고 기쁨과 열정이 솟아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 환경을 통해가지고 여러분을 어떻게 쓰든지 올가매고 어떻게 쓰든지 그냥 불안하게 만들고 이렇게 속으면 안 된다. 사탄은 큰 거 못해요. 속이기만 해요. 순간순간 속이기만 합니다. 이 사기꾼이거든요. 영적 사기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잔치 분위기가 되어야 정상이에요.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잔치 분위기가 물씬 풍기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면 집에 잔치 분위기 교회 뭐 교회 잔치 분위기 모임 간 모임 잔치 분위기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은 천국 소유하고 있으니까 잔치 분위기 주익이 되요. 지금 세상은 다 초상집이요. 우울합니다. 부정적입니다. 죽입니다. 전부 다. 부정적인 뉴스도 없고 부정적인 말만 하고 하니까 사단이 난장판을 쳐놨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살리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잔치 분위기로 잔치 분위기 힘주고 새로운 비전 바라보고 새로운 각오하게 하고 새로운 메시지하고 그 주역되어야 돼요. 여러분이요 만나는 자마다 모여 힘을 줘야 돼요. 상처받은 자역을 위로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야 돼요. 이런 복음치유자 되는 영계 전성도 되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재창조인생입니다. 16절 17절 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음란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미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율법적인 종교생활에서 확실하게 벗어나서 복음 받은 자로서의 완전히 재창조된 삶을 살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첫째가 생배 조각 비유예요. 헤어진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그렇게 붙이면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비가 오거나 세탁을 그렇게 하게 되면 수축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낡은 옷이 찢어지면서 옷을 다 버리게 된다. 여기에 흰옷은 무슨 뜻입니까? 낡은 유대 종교를 말합니다. 유대 종교 율법을 말합니다. 유대 종교 이걸 의미해요. 새 옷감 생배 예수 거의도의 새 생명을 말합니다.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 참복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은 적당히 타협해서 맞춰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흰옷 율법의 흰옷을 적당히 기워주려고 온 분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 확실하게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섭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신명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 새 사람 한마디로 완전히 새롭게 된 재창조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같이 하나님 고백해보세요. 따라서 하세요. 나는 재창조된 새로운 인생이다. 구원받았다 말은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변화가 되지 못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체가 왜 세상 삶에서 불신자처럼 그런 가치인 가지고 사느냐 말이에요. 조금만 불편하면 조금만 자수심 상하면 왜 그렇게 불편 불편 불만 숨 쉬고 계시고 숨 쉬고 계시고 숨 쉬는 것도 달고 계시는데 여러분이요. 생각이 변화되고 말이 바뀌어야 습관이 바뀝니다. 그래야 기도 응답을 받는 어느 정도냐 구하지 안 거두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들면 그렇게 다 책임져 버린단 말이에요.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책임진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불편 불만이 없어요. 다 절대 죽음 믿고 살기 때문에 모든 합리화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아멘 저는 목사님 이런 글을 썼어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거짓과 막말을 했으면 주둥이를 마스크로 다 틀어막고 살라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싸우며 시기하고 사랑을 안했으면 서로 다 거리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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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라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죄를 짓고 손으로 나쁜 짓을 했으면 어디 하나님 소독제와 물로 다시 손을 씻을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주를 화나게 했으면 두 달 동안 태평과 장마로 산사태와 침수로 농사를 다 망치 가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주 없이 예배를 들었으면 성도료끼리 얼굴도 못 보고 듣도 보도 못한 비대면 예배를 들리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주를 실망시켰으면 이 나라를 하나님 없는 사회 공산국가로 다 만들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주의 교회를 자파 우파 대파 쪽파 양파로 나누었으면 세상에서 혐오 집단이 되었습니까? 정말로 정말로 우리 복음 가진 우리 영괴만이라도 영괴성도 여러분만이라도 변화되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써야 됩니다 누구 말들어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써야 돼요 말씀 앞에 써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괜히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매일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2, 3, 7 날라 살인 죽되는 교회가 되어야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드신 비유는요 새 포도주 비유 새 포도주는 아직 발효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반드시 새 가죽부대 넣어야지 낡은 가죽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발효가 되면서 평창이 되어서 결국 달력이 없는 이 낡은 부대는 얼마 가지 못해서 다 터져버린다 터지면 어떻게 돼요 낡은 부대도 버리고 새 포도주 다 버려버려 여기서 낡은 이 가죽부대가 뭐예요 새로운 보금을 감당할 수 없는 율법체질을 말합니다 율법체질 수용력이 없어요 조금만 건드리면 터져버려 조금만 손에 보면 번색이 나와 이게 율법체질 낡은 가죽부대예요 여러분 낡은 가죽부대 가지고 살 거예요 새로운 새로운 만든 새로운 가죽부대를 가지고 살 거냐 말이에요 율법체질 한 사람만 있어도요 그 공동체 숙대받답니다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말을 금방 기르기울입니다 긍정적인 보금적인 말보다는 사단이 못득이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은 싹싹싹 들어와요 누가 이랬다 들었다 싹싹 잊지도 않아요 설교는 다 잊어버리고 그건 안 잊어버려요 5년 10년 가도 받은 은혜는 다 그 주간에 다 잊어버리는데 내게 말한 말 된 거 내가 습하게 한 거 나 상처 준 거 안 잊어버려요 평생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시키는 겁니까 속으면 안 돼요 분배를 빨리 가지세요 속지 말라니까요 사단이 주워가지고 그 암덩어리 넣어가지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고 허신하지 못하게 만들고 죄 일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사단이 그 섭섭막이 집어넣어가지고 섭섭 암덩어리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완전 새로운 보금체질의 삶을 살아야 된다 보금체질이 뭐예요 아이 먹게 이 먹게 에바라스 오케이에요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 문제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인생과 가치관 가치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면 과감하게 버리세요 버리세요 용서해주세요 잠수님 상합니까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그래야 하나 됩니다 그래야 사단의 인도를 못 받고 성린도 받게 돼요 보금에 합당한 그러한 새로운 삶의 기준을 이제는 가지고 수용해라 수용해라 아멘 원리스 위드 여러분 인만뇨엘 이게 뭐예요 하나야 하나 원리스 위드 인만뇨엘 하나 그리스도와 함께 보금과 함께 말씀과 함께 온 가족이 온 교회가 전세계 그리스도를 정교해서 위드 프리스플라 하나 요거 사단이 못하게 가정도 개박살내버려 교회도 개박살내버려 남북도 갈라가 찢어버려 하나 못되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 누가 하는 짓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금에 하는 겁니까 율법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걸 인정하면 완전히 안 당해야지 왜 당합니까 목사님 우리 시어머니를 성기를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 당해보세요 그런 거 천만 분보다 더 많이 당해봤어요 알겠어요 그게 무슨 일이라고 그 노인 내 할머니 뭐 힘이 있다고 그걸 갈봐요 예수민 권사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보금보금 하면서 주님처럼 한 달만 성겨봐 어떻게 어떤 일이라는가 욕을 하든지 상대 반응과 상관없이 한 달만 성겨보라고 어떻게 되는가 보금이 성략이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천국되게 돼 있다고 심령이 이런 가정이 이 사단이 속임수 간단한 건데 그걸 잘 몰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건 과감히 벌이라니까요 보금에 합당한 새로운 삶의 기준을 딱 수용하고 이런 삶을 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뭐 엄청난 예수 믿고 3일 만에 도망다니는 신실 승교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육신적인 고난 추위와 배우픔과 바다 위험 동족 위험 매맞음 어마어마한 그런 감옥을 들락날락 다 했지만 그것들이 하나도 바울을 넘어뜨리지 못해 실망치지 못했단 말이에요 원망하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리포 3장 7절로 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성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 모든 것 다 배설물이다 그리스도 하나만 있으면 끝난다 나무이 다 배설물이다 나에게 다 필요 없다 사도 바울은 과거의 낡은 율법 율법학자예요 이 사람이 무진장 공부만 하는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가문이에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빠질 게 없는 사람이에요 다 배설물이기고 낡아 빠진 율법적 이 가치관 이 사고방식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복음인생 아멘 새로운 복음인생 제 창조인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생의 새로운 표 때를 향해서 여러분 다 믿음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 끝냈다니까요 코로나19가 오든 죽음이 오든 상관없어 그것이 우리를 얽멸 수 없어요 기뻄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서울에서요 아파트 전세 구하기가 한도에 별 따기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전에 오늘 집사님이 불신자에게 자신의 집을 그렇게 전세를 놓으면서 시세보다도 훨씬 그렇게 쌍값으로 전세를 주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그렇게 내걸 했습니다 내가 쌍값으로 전세를 주는 이유는 당신이 당신 가정이 예수를 믿으면 좋겠다 예수 딱 한 가지 조건밖에 없다 예수 믿어라 그래서 그 가족이 전부 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년 재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전세값을 안 올리는 대신에 또 다른 조건을 걸어져요 그것은 뭐냐 1년 안에 한 가정을 전도하는 거였어요 1년 안에 한 가정만 전도해라 내가 전세가 안 올릴게 상대로 보금을 받고 재창조된 인생을 사는 자의 가치관이에요 물질관이에요 그것이 새로운 가치관이라니까 그게 불신자하고 구별을 때 한 거예요 불신자하고 다른 걸 다른 삶이에요 완전히 모든 육신적이 가진 것까지 다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상세 6장 11장 상세 3장 11장 이 삶이 아니 우리는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돈이라면 돈이라면 벌 뜹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자기 성공을 위해서는 수당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지금 뉴스 신문지상이 뭐예요 전부다 이 전부다 나중심 물질중심 세상 성공중심이잖아요 이 뉴스를 다 도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되겠어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중심으로 살아야지 나머지 이런 육신적인 거 다 더해요 사업도 직장도 여러분 결혼도 여러분 생활 다 더해오는 거예요 그거는 불신자하고 다릅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오직으로 충만한 삶을 여러분 살면 복음에 선한 영향이 부여되십니다 전셋값 싸게 해주고 예수 한 영혼 구원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물질중으로 세상만으로 손해지요 몇천만원 손해지요 매득 손해지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데 헌금은 현금 들고 와서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그락카락 돈에 대해서 노예가 돼가지고 불신자처럼 살아도 되겠냐고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구원의 하나님 나라에 조점을 맞춰요 내 말이 어렵습니까 목사님 현실적으로 하는 게 참 어려운 말 그렇습니다 완전 절대 복음이 안 된 사람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 불신자 상태에서 저주에서 빠져나온 그 감격이 있는 사람은 어렵지 않습니다 영적인 체험을 못해서 그래요 영교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재창조된 신분에 걸맞는 발자취를 그런 삶의 기준을 가지고 24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어영부용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뚜렷하거나 적극적인 의지가 없이 되는대로 행동할 때 이 말을 어영부용이라 그렇게 말하죠 어영부용 이건 원래 조선시대 군용의 어영청이 있었어요 이 어영청에서 나온 말인데 이 어영청은 조선시대 왕의 치리부대라서 군대의 기강이 엄격한 정예부대였어요 그런데 조선 말기가 오면서 이 어영군의 군기가 풀려져가지고 한편없는 오합지졸이 되어버렸어요 이걸 본 이 백성들이 이 어영청을 군대도 아니다 제가 군대 아니야 저거 그래서 어영비용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군대 아니다 어영비용 그러면서 숙득숙득 이런 말도 했는데 어영비용이 말의 표현의 편리를 따라서 어영부용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왜 말씀드립니까 신앙생활 또 어영부용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영부용 하는건지 안 하는건지 안 하는것도 아니고 하는것도 아니고 어영부용 새롭게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고 옛 체질 옛날에 살던거 지금 거듭나서 이제 구원받은거 이 두세계에서 양다리 걸치고 양다리 왔다가 갔다가 세상으로 갔다가 교회로 왔다가 양다리 걸치기 우리 청년들이 지금 보니까 제대로 지금 훈련식을 아침 6시에 기상 훈련 체조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11시 잠잘 때까지 쫙 서로 그렇게 소통하는 그렇게 잡아야 잡아야 진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는거요 여러분들도 영주로 깨워서 하나님을 다 서시기 바랍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럴수록 모든 기관 부수를 다 그렇게 하세요 영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조금만의 교회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다 문 닫는다니까요 교회 안 와 우리같이 뭐 이렇게 온라인이나 이런 줌이나 이런 시스템이 안되기 때문에 초반교회 오늘 헌금도 안 해 교육자 사람에도 잘 못 줘 교회 실체를 못 내 교회 문 닫아 지금 이런 사단의 지금 공격이 확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공격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에 깨어있는 정녀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정신 바짝 차렸어요 그래서요 이 요즘 메시지가 뭐라 합니까 절대 라는 단어가 절대 절대라는 이 표현을 많이 쓰고 있죠 하나님의 절대주권으로 시해가지고 절대 계획 절대 여정 절대 은약 절대 목표 절대 제자 절대 응답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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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금 체질 오늘 제목도 절대 대강 되면 안 돼요 그럼 당해요 왜 절대 세상을 강조하느냐 영적으로 어영 무영 하지 말하는 거예요 사육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기도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럴수록 교회를 못 나오게 하는 상황이라고 사단의 전략은 일제시대 때 공격을 하기도 하고 북한에서 내려왔을 때 일사후태 때 죽이고 그렇게 교회 못 나가게도 하고 이런 코로나 가지고 교회 못 나가게 한다니까 정부가 시안하게 교회를 집중 공격한다니까 딴 데는 식당에 수백명 수십명 앉아도 괜찮고 지하철 타고 콩나물 싸려서 가도 괜찮고 교회는 떨어져 안 돼 그렇습니까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야 영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지금은요 의영부가 다 떨어져 나갑니다 다 도태됩니다 이제 보시라고요 어려움 생겨오면 다 도태됩니다 교회 나가도 별 수 없다 다 도태된데 누구만 남느냐 절대 보금체질 가진 제자만 남아요 우리 예원교는 제자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교인들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보금으로 완전 결론난 인생 따라서 하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내가 새 포도주라 그럼 새 부대에 찢어진다 찢어진다 뭔 갈등을 갖고 있습니까 상처받았다 뭔 상처받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낡은 거 옛날 거지 외민이 외민이 건강한 삶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의 응답을 누리면서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사는 여운 정가족 여운 정가족 되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운 가족들 절대 보금체질이 되게도와 주옵사사 어영부용하는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야 주옵사사 날로 새롭다 새로운 부대 새 포도주는 새로운 부대 속에 새로운 말씀으로 새롭게 날마다 경신개혁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늘 가슴속에 138 누리면서 하나님 주신 은양 말씀이 날마다 성취됨을 체험하여 정인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재창조의 축복을 누려야 주옵사사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가지로 소심하게 만들고 여러가지로 불안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환경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아 이보다 더한 고통소에서도 끊임없이 보금전파 끊임없이 로마도 보야리라 2, 3, 7 날을 바라오며 힘차게 달려가는 연교회가 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모든 직원 부서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중직자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교육자에게 다 되게 하여 주옵사사 예수의 소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